안녕하세요 여기 한번 손가락으로 저 홍익적 좀 가르쳐주세요 오 됐어요 오늘 선생님 7분에 있는 선생님 이름을 다 윤호 오케이 일어서죠 자 7분 다 윤재현쌤 민정댐이냐 김윤정댐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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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얘들아 6등분을 해보자 6등분 넣는 건 어때요? 그거 싫으면 컵에 넣는 게 싫으면 근데 이게 변함이 아니라 바나나를 남긴 거 하나도 없이 만들어주세요 오 저렴 점심 드세요 오 저렴 점심 드세요 가시네 이거 딱 하나 하고 오 이거 만든 거야? 네 이거 만든 거 한번 들어보세요 만든 거 짠 짠 좋아요 좋아요 잘 만들었네 이거 한번 들어봐 만든 거 와 잘 만들었다 옆에도 친구도 이거 만든 거야?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여기 여기 다 있어 나 줄게 아니 아니 하나 둘 선생님 고양이 만들어 고양이에요?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잘 잘 잘 안 될 거 여기는 덕지가 두개네 여기 제가 집에서 할라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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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주도 할라산에 비비고 만두가 여기 너무 많이 잘 안 될 거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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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아 오 깜짝이야 왜요? 오늘 두 번째로 하는 행사인데 예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지만 올람쌈 만든 거랑 그게 많이 재밌었던 거 같아요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에서 너무 잘 뭔가 가끔 이렇게 너무 많이 하셔서 놀랍쌈고 안 나올 수 없는데 처음에는 정말 재밌었어요 흠 자 하나 둘 셋 하면 황이 할머니가 잘하자 자 하나 둘 셋 황이 모니 고맙습니다 아 뜨거 으 으 으